안녕하세요. 권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아인입니다. 네,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넘부터! 그럼! 안녕하세요. 라이브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라이브오이스 업계! 안녕하십니까. 디디샤이브입니다. 둘 셋! 션! 블리쳐스! 안녕하세요. 블리쳐스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나요? 예? 왜요? 무슨 소식이죠? 최애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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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스트리밍 서비스! 최애돌 플레이를 오픈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가 최애돌 플레이를 통해 인사드릴 생각에 저희도 매우 설레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브레이브걸스도 지금처럼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크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처럼 저희 TV사이브도 앞으로도 쭉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른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브레이브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아이미도 지금처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네, 그럼 지금까지 둘째 한 번 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브레이브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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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